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오늘 영상은 8단계 테크트리 안에 2단계 패키지 기획이고 포장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으로 세부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부 타겟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세부 타겟팅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저는 저만을 위해 준비된 선물을 좋아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누구도 무의미한 선물을 좋아하지 않죠 우리는 상품을 기획하는 목적과 상품을 판매할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부 타겟팅을 잡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의 상품을 기획할 때 했던 세부 타겟팅 사례를 들려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걸 어디다 적어놓고 외운 게 아니라 동영상처럼 기억하고 있어서 매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전에 저에게 저의 타겟 고객에 대해 들었던 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저의 상품의 고객은 이런 사람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대학교 때 굉장히 청순하고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고 각종 공모전에 토익 공부에 학부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는 아주 에너지 넘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뒤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 했죠 회사에서 몰래 사내 연애를 하면서 순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렴푸신을 생각했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 결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도 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한계를 느껴서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쁜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 후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옷 여기저기에 아이의 침이 묻어있고 옷은 다 늘어난 잠옷에 머리도 감지 못해서 부스스하고 남편은 출장을 갔고 나는 밤새 자지 않는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그렇게 간신히 아이를 재우고 잠이 안 와서 우울하게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제 타겟 고객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품을 처음 기획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기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이렇게 타겟 고객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엔 우리는 돈과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몇 명의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중적인 옷을 판매하는 옷가게가 있다면 나는 핑크색으로만 된 옷들만 판매하는 가게가 되는 거죠 오프라인이라면 이런 가게는 망하기가 쉽습니다 오프라인은 세부 타겟팅을 해도 거리가 멀다면 손님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온라인은 다릅니다 핑크 덕후들만의 온라인 스토어를 열어 이 사람들의 니즈에 초점을 맞춰서 물건을 브랜딩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킹카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 명의 이성만 목표를 잡고 그 이성의 마음을 얻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저의 타겟 고객의 니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분이 어떤 니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심리상담사가 직업이었어서 이분을 상상을 할 때 이런 니즈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귀하고 멋진 존재라는 걸 누가 말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왜 저런 분들을 타겟팅한 상품을 만들었냐면 제가 주로 만나던 고객분들이 저런 분들이셨기 때문에 니즈를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맞춰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만 저의 물건을 구매했을까요? 제 상품의 리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선물용으로 구매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인 제가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와이프가 뺏어갔습니다 세 번째, 와이프가 요즘 우울해해서 깜짝 선물로 줬습니다 네 번째, 제가 쓰려고 구매했는데 친구가 갖고 가서 다시 구매했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한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상품을 받아보고 감동받아서 코끝이 찡했습니다 딱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네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정말 좋은 여행지에 가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같이 와야겠다거나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상품을 구성해야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상품이란 누군가를 위한 상품인지 분명하고 품질에 부족함이 없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디자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품의 디자인 혹은 패키지 디자인을 정할 때 누구에게 팔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디자인의 방향도 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80대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분들에게 헬로우 키티 그림을 그려넣고 파스텔 핑크를 사용하여서 디자인을 하고 포장을 한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타겟 고객에 따라 디자인을 선정하는 가장 초보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타겟팅한 고객을 먼저 타겟팅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찾는다 두 번째, 그 안에 디자인과 패키지 등 특징을 뽑는다 세 번째, 그 특징을 갖고 디자인 의뢰를 하거나 디자인을 직접 한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매한 상품에서 이런 세부 타겟팅을 한 판매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내가 타겟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없을 때는 그 고객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 선배 업체를 따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키워드에 잘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이 어떤 고객들을 타겟으로 브랜딩되어 있을까 역으로 공부해 보세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타겟 고객을 선정하여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작은 회사는 작은 타겟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세부 타겟팅은 마무리 짓고 타겟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상품을 어디에다 팔 것이냐에 따라서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29cm, 그리고 마켓컬리, 종합몰, 무신사 등등 타겟 고객이 분명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품 소싱 체크리스트에서 샤넬 저머니, 욕쟁이 할머니라면? 하고 예를 들었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예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농산물을 판매할 때 농산물을 갖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약국에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만들던 대로 예쁘게 모든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고 벤더사도 만나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약국에 조언도 구하러 갔는데 모두 단박에 거절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이런 디자인이면 안 팔리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약국에 이런 것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글씨도 큼지막하고 색도 분명해야 되고 사이즈도 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예쁜 디자인은 약국 매대에 올려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일 뿐이었습니다 이렇듯이 내가 판매하려는 플랫폼에 올라온 상품들을 보고 아 여기는 이런 분위기의 디자인을 주로 판매하는구나 여기는 이런 상세 페이지를 주로 사용하는구나 대부분 비슷하네 이렇게 미리 알아두시면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약국에 파는 디자인으로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러 갔으면 아마 다시 퇴짜를 받았을 겁니다 자 끝! 오늘 세부 타겟팅과 타겟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모든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만들 수 없으니 특정 고객을 생각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것은 작은 기업들이 취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판매할 상품을 생각할 때 누구에게 팔 것인가 또는 어디에서 팔 것인가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힘이 된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